우리 집은 특별한 분배법이 존재한다. 아니 저것은. 남친이 실수로 두 조각을 다 먹으면 바로 연인에서 나는 솔로로 바뀐다. 단 두 조각밖에 없는 닭다리. 시아야 오늘도 잘 부탁해. 아 남다리다. 좋았어. 샤샤 공주 팀 축하드립니다. 플레이버튼 3개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콘텐츠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그냥 평범한 육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는 영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처음부터 굉장히 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보면서도 아쉬움도 있지만 자꾸만 보고 싶은 영상이어서 눌렀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라운드 진출 축하드립니다. 귀여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엔에이 오리지널